하나님 말씀, 추레옥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추레옥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0개명을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명을 준비하다 보면 수요예배의 분량 정도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고 1개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개명은 너를 위하여 하늘, 땅, 바다, 물속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성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3개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고 있지 말라.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건다는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4개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개명은 사실은 우리가 늘 익히 알겠지만 수식적인 거거든요. 수식적인 것들.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또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개명은 단서가 있잖아요. 출애국기 20장 1절에 보면 너를 애급당 종대였던 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10개명은 구원받은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윤례로 이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행복이요. 그리고 모든 부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울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없다면 얼마나 춥고 또 부끄럽고 이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10개명을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축복 그 원리를 단호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만들고 단서가 있습니다. 너는, 너는 이게 복수가 아니고 1인칭, 2인칭 단서이니까 하나님과 모세하고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10개명에 대한 원리를 이 누림이 없다면 안식일도 그렇고 요아 이름도 그렇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고 그러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개명은 단순한 의무적이고 억압적이고 여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축복과 누림과 그 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 자녀에게 대학생인데 이 10개명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의 의미. 여러분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절 3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그 하신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쉬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여기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말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처럼 영육이 영혼 정신 마음이 피폐하거나 힘들어서 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영혼과 정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고되고 힘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이를 복되게 하여 그녀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얼마나 종사를 했습니까 주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경비하는 날이 따로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출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애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땅을 가는 동안 가난한 땅을 가서 구별해서 너희들이 힘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예배하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편한 상태 인간이 누리는 이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이 우리가 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보면 10편 23편 2절에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란 말은 자연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않습니다. 마음이 힘든데 푸른 풀밭에 누군들 뭐가 남녀가 있으면 몰라 연애할 때 푸른 풀밭에 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푸른 풀밭에 누워가지고 자기야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영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마태문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주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휴식과 회복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일날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혼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특히 금요철회 때 가장 목상님 통해서 듣는 내용이 뭡니까 예배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참변 안식이란 말은 100% 안식이란 말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게시록 14,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줄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게시록 14, 13절에 보면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래야 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늘을 날아가면 참변 안식. 여러분 100%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까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 그리스를 통해서 성사미안함을 통해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데 그것도 오늘 지나고 저도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안식을 누려야 돼요. 고된 일을 뒤로 한 채 예배를 통해서 또 정시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데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편은 사실은 게시록 14, 13절에 보면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쉼이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루하루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려놓다 휴식을 취하다 최루기 10장 14절에 나오는데 또 에누화라는 단어도 있는데 박랑과 전쟁이 종결되고 마음과 봄이 함께 느끼는 평안의 상태 이런 말도 있어요. 라간한 부분도 있는데 잠잠하게 하다 평온히 하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게 대선로의 후소 1장 7절에 나오거든요. 이 안식은 영육간에 영육간에 가장 평안한 상태가 안식이거든요. 자 이 안식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3구상 중에 이 보좌의 축복 중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곳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걸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이 안식 또 이 안식일의 지키라는 의미 주일의 의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안식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잘못된 오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 근본적인 치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왜냐하면 출육기 20장 9절 10절에도 보면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 14절에 보면 굉장한 단어가 나오는데 일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해 시켜라. 모든 걸 스톱하고 예배드려라. 그것까지는 이해가. 그런데요. 구약시대는요. 안식일을 범했다. 출육기 31장 12절 17절에 보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적용되면요. 그날에 일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 다 죽여버려. 그러면 저희 교회에 살아남은 사람이 여기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하고 중식자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빨리 예배 들어가서 일하러 가고 어떻게 하든지 가끔씩 예배 받고 이거 그냥 출육기 31장 12절 17절에 안식일을 일하는 사람 죽여버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죽여버려. 살아남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잘못 오해가지고 마가범 2장 23절 28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발 사이로 지나갈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하지 못할지 안식일날 왜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이삭을 잘라먹고 하니까 어찌하여 안식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범 2장 2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더 깊이 말하면요 마가범 3장 1절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어라 치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냐 그리고 안식일날 왜 일을 하냐 안식일날 왜 병 고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복음 13장 10절의 17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알며 꼬부라져 있는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18년 동안 그것도 자연적인 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그 여자가 있었는데 노복음 13장 14절에 보면 해당 장애인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인데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 안식일날 왜 일을 하느냐 평일 6일 중에 일을 해가지고 평일 6일 중에 고침이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메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6일 중에 7일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원래 타락 이전에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재와 사단 조조가 함께 있으니까 너희 인생이 창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건 내려놓고 주인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승리한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참된 안식과 치유를 받는 날이 그날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여러분 다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는 이유를 모르니까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란 말은 야 안식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은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냐 안 지키냐 일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을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날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봉사하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제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승부를 던진 내 친구 믿음의 승부사 근본적인 치유 이게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회의하는 것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일날 메시지 딱 듣고 한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도 한 번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날 주일날이란 개념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성취될 한 주간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아니면 중풍일자와 같이 내 영혼 잠재유 속에 있는 문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일 것인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거든요 예배 이후 그리고 주중에 이제 그 말씀을 잡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그런데 그 말씀이 없고 일만 열심히 마루다처럼 일만 열심히 하고 회의만 열심히 하고 정 안 되면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바빴다 그럼 주중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의 중요 죄와 저주 사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과 정신과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신분이 줄여졌지만 체질적인 게 있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치유 거기에 대한 힘 거기에 대한 능력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지침을 받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정지하라는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정말 내가 119 구조대이다 출근해야 되거든요 병원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 당연히 가야죠 그럼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정말 듣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오늘 일 가야 돼 빨리 그냥 간단하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이렇게 포럼하는 데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승부를 던진다는 말은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회계니까 사역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성들을 돕는 일에 승부수를 걸겠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대 혹시 내가 중부명자 아닌가 그러면 내게 있는 그런 중부명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영혼정신에 있는 중부명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근원적인 치유받대로 내가 집중하겠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예수님의 가장 우성순위 사역하기 이전에 기도다 대교구 바뀌었잖아 기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론적인 것은 전도다 금요철화 메시지가 영적 추수 기쁨으로 거내된다 전도에 대한 대교구 전도에 대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이룰다까지 준비해야 되겠다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영혼정신 육신 취업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로부터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것이 주일 메시지인데 그거 조금 더 기억하다가 정 안 되면 주중에 기억해야 되는데 일하고 사역하고 뭐하다 보면 다 놓치면 그래서 안식이를 기억하여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션을 받는 영적인 힘을 받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예배 드렸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유대인들을 드리는 데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보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날 치유를 다 했어요 바리생의 석의관들은 안식일날 고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느냐 너 왜 이러냐 본질을 모르니까 그리스를 모르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목상하다가 원담배세계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망국을 기어버리라 했는데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선교지에 대한 헌금과 기도와 전도했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시냐 이거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주는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토요일이나 주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회복의 축복을 드린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영혼정신 마음에 가장 평안한 상태로 안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원합니다